대동공업 대동공업의 농기의 주물 소재를 공급하고 있고 볼보 현대중공업의 불쌍기에 들어가는 유압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아차와 현대차의 자동차의 심장에 날 수 있는 엔진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중요제품으로서는 현대자동차의 상류차, 즉 버스 트럭에 들어가는 실린드 헤드 그리고 기아차의 소렌토, 그랜드 카림바를 들어가는 아렌진 실린드 블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대동공업의 목표이자 제 목표는 2018년 현재 매출액 650 수준이나 2018년에 천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는 국내 시장의 주물 소재가 포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10% 수준인 매출의 수출 포지션을 20%, 30%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